독일군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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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쏘지 마세요! 난 폴란드인이에요! 난 폴란드 사람이라니까! 안 봐! 난 폴란드인이에요! 제발! 쏘지 마세요! 쏘지 마세요! 정말이야! 난 폴란드 사람이에요! 쏘지 마세요! 전 폴란드인이에요! 폴란드인입니다! 제발! 쏘지 마세요! 정말이잖아! 그래! 폴란드인 맞는데? 그 독일군 코어트는 뭐야? 너무 추워서요! 저놈들 좀 봐! 저 처죽일 놈들! 이 살인마들아! 짐승만도 못한 놈들! 이 다라운 개자식들아! 망할 놈들! 이 죽일 놈들아! 이 다라운 개자식들아! 이 다라운 개자식들아! 이 다라운 개자식들아! 이 다라운 개자식들아! 그 독일 놈들아! 전 폴란드인이에요! 물론 네 다라운 개자식들아! 혹시 그 주인공인 누구야? 그 learnt자식들아! 그 케이프터가 있는 배자식들은rich이 어디서 아멘